저 곰여목은 멕시토 캘리포니아네스카덴게에서 시도한 눈물로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를 받아보죠. 연어, 곤충, 파일, 꿀 등 무엇이든 나중에 내서 곰돌이 잡수도물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곰돌들도 육수도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 보세요. 1월에서 3월경에 겨울잠을 자야되지만 눈물로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잡지 않아서 대신 겨울잠은 또 많이 난답니다. 시각청각보다는 후각이에요. 후각으로 먹이를 찾아다녀죠. 목표로 야생에서 꿈을 만나면 죽은 척하면 안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죽은 척한다고 사는게 아닙니다. 4월에 예전에 도망가야지. 5월에 호랑이다 호랑이다 호랑이. 여기 밑에 또 있어 호랑이하고 사자입니다. 오, 사자들 준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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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와 호랑이를 먹으니까 돌아갔다 갔다 볼게요~~ 여기 있나보다 오른쪽하고 왼쪽 한 마리씩 있네요 시력이 낮에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밤이 되면 사람 눈에 여섯 배까지 눈이 굉장히 좋아지죠 밤에 활동이 적당한 눈에 구절을 받고 있습니다 줄무늬가 보호색입니다 줄무늬 때문에 숲속이 땐 잘 안고 있네요 저 앞에도 또 한 마리 있어요 호주기도 있잖아 저기 돌아가는데 기다려라 호랑이나 사다나 잠도 많아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잠대요 잠을 못 잠대요 굽은 사냥을 밤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숲사자는 어깃감이 클 때만 같이 사냥해요 갈기 색깔이 거물수록 갈기 색깔이 거물수록 나이는 많은 겁니다 갈기의 역할은 사자가 싸울 때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땜에 자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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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몸에 끌묻힌 나들끼리 목욕가능을 극냉히 도와드 배우는 달균 영양과 체온이들 다행이부터 피부를 보호받기 위해서 몸은 끌묻힌 것입니다. 그가 있는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거든요. 코끼리는 야생동물 쪽에서 굉장히 오랜살이고 수명이 60에서 70몇가 있었네요. 코끼리가 40cm 이상이에요. 야생에서는 물을 먹지 않고 이슬만 먹고도 양푸르면서 안 날 정도는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목뼈가 다만하고 똑같은 7마리로 길이 비싸여 한 마리에 2억 5천원에서 2억 8만원. 얼룩마른 무리가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주문처럼 무리가 더 달라요. 안녕 무리가 너무 낙타합니다. 낙타는 쌍봉낙타와 단봉낙타인데 쌍봉낙타가 취해 더 강해요. 그리고 이 털이 긴 쪽으로 낙타입니다. 코나코. 라마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좀 달라요. 뿌리가 있는 재물들은 일런드라고 하는 소예요. 예전에는 아프리카 원미들이 가축으로 많이 끓였었고 지금은 흐르게 쓸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군인권의 동물원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조는 뭐 달리기 빠르죠. 눈도 좋아요. 시력이 25호예요. 삭혈까지 보이네요. 타조의 날기는 시속 90키로까지 측정 날 정도로 화나가 검정색이 익숙하시네요. 우와 타조. 우와 타조. 야 독수리 진짜 좋아? 야 독수리 진짜 좋아? 야 타조. 야 타조. 야 타조. 이렇게 계속 따라요. 야 captain 세상에 참패 translations 도와줌. 야 명은 밖으로